한류문화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제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됐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는 한류문화 콘텐츠로 지역관광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L 음성확인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화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패션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이들과 함께 한류문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2년 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2019 국제대회가 열렸고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2021년 드디어 11월에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다른 지방 도시에서 좀 더 활성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다시 만나뵐 것을 갖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9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브랜드를 1회 때부터 왔는데 오늘 저희가 심사하러 왔어요. 저희가 심사회로 참가하게 됐는데 저는 일품진성 변가람 대표입니다. 저는 슈퍼모델 권은진인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심사 제대로 하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